안녕하세요. 오늘은 라구나 우즈빌리지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주택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150만 달러 이상으로 팔린 가장 주택 15채를 발표합니다. 럭셔리 라이프의 정점을 탐험하는 이 여정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럭셔리 라이프의 정점을 탐험하는 이 여정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있는 광활한 거실에서 따뜻하게 맞이하실 것이라. 오픈 플로어 플랜으로 거실과 식당 공간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환영받는 파티오까지 이어지라. 메스터 베드룸 스위트는 넓은 공간, 큰 오장, 그리고 듀얼 싱크, 별도의 샤워, 편안한 욕조, 그리고 화장대가 있는 고급스러운 마스터 욕실을 제공하다. 게다가 2번 침실은 현재 다용도로 사용되어 넓은 워크인 클로젯이 있사. 3번 침실은 옵션으로 오장문을 바꿀 수 있으며 사무실 및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다. 넓은 세탁실에는 싱크와 수납 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탁기와 거조기도 함께 있사. 2대의 차고는 추가 수납 공간과 편리한 뒤마당 출입부를 제공하며 이 주택은 이웃과 차고 병안 공유하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다. 2대의 차고는 추가로 사용되어 있사. 이웃과 차고는 추가로 사용되며 파티를 포함되어 있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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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베드룸 스위트에는 맞춤형 캐비닛이 장착된 워크인 클로젯이 포함되어 있으며 홈즈앤드 가어던즈에도 소개된 마스터 욕실에는 거대한 워크인 샤워실, 이중 헤드밍, 아름다운 정원 아트리움을 내다보는 자쿠지 욕조가 있습니다. 이 주택의 기타 특징으로는 싱크와 순위가 있습니다. 이 주택의 기타 특징으로는 싱크와 순화 공간이 있는 세탁실, 새로 리노베이트된 와이드 플랭크 참나무 바닥, 신선한 페인트, 침실의 워크인 클로젯, 풍부한 순화 공간, ADT 경고 시스템 및 거실과 부엌에 두 개의 사무실 눅스가 있습니다. 또한 이 주택은 디자인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접근을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름답게 리모델링된 카사모나코 주택을 소개합니다. 이 주택은 2021년 8월 12일에 1백만 5십 1만 5천 달러에 판매되었으며, 파노라마 뷰를 제공하며 2천 6백 평방 피트 최대 평면을 자랑합니다. 입장하면 아름다운 하드우드 바다과 화려한 11피트 높이의 천장이 웅장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주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드물게 볼 수 있는 6개 버너서마도 가스쿠탑이 장착된 고급 주방입니다. 커스텀 오메가 캐비닛, 오닉스 벽난로 배경, 석영 카운터탑 및 고급 가전제품이 이 요리의 낙원을 장식합니다. 아침 식사 공간 옆에 있는 파티온은 매력적인 알콥으로 변신하여 현재 사무실 독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실, 식당 및 손님 침실은 펠러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언덕과 도시 조명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양 욕실은 2개의 세면대, 워크인 오닉스 대리석 타일 샤워실 및 석영 카운터탑으로 세련되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마스터 욕실에는 제식 소킹 욕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마스터 베드룸에는 내장 서락과 선반을 갖춘 큰 워크인 클로젯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침실은 넓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내장형 캐비닛으로 맞춤 제작되었지만, 사용의 유연성을 위해 큰 워크인 클로젯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집의 추가 특징으로는 크라운 모딩, 중앙 에어컨 난방, 부드러운 천장, 스카이라이트 및 현대적인 캐비닛이 장착된 2대짜리 차고가 있습니다. 이 주택은 럭셔리, 스타일 및 기능성에 완벽한 조화를 제공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리모델링 된 카사 모나코 5를 소개합니다. 이 주택은 2017년 12월 14일에 100만 5천 3백 2천 달러에 판매되었으며 언덕과 도시 조명의 환상적인 파노라마 뷰와 함께 멋진 조경을 자랑합니다. 이 집의 평면은 이미 라구나 우주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였지만 장미와 달리야 정원의 매력적인 전망을 갖춘 설룸을 포함하여 사려 깊게 확장되었습니다. 세 번째 침실은 크게 확장되고 재구성되어 거대한 거실 옆에 위치한 고용량의 거실로 변형되었습니다. 또한 이 침실의 이전 워크인 클로젯은 작은 개인 스터디 공간으로 변신되었습니다. 이 집은 대규모 사교 행사를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측면 정원을 내다보는 주방 가든 창문, 충분한 크기의 다이닝 룸, 원격으로 작동되는 거실 벽난로, 거실과 대내 4장 책장, 인상적인 11피트 거실 천장, 그리고 공동 영역의 하드우드 바닥과 같은 다양한 독특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양육실은 돌벽과 유리 부분으로 구성된 대형 워크인 샤워 부스를 갖추고 있으며 각 침실은 워크인 클로젯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에는 추가 수납 공간과 가스 연결이 있는 2대짜리 차고, 정면의 열대 공포와 양쪽 정원의 오렌지와 레몬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형 후대호는 재설계되어 부분적으로 덮여 연중실의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장된 드라이브웨이는 최대 6대의 추가 차량 주차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카사 모나코는 매치하기 어려운 우아함과 기능성의 조화를 제공하는 진정한 보석입니다. 이 카사 모나코는 매치하기 어려운 우아함과 기능성의 조화를 제공합니다. 이 카사 모나코는 매치하기 어려운 우아함과 기능성의 조화를 제공합니다. 이 카사 모나코는 매치하기 어려운 우아함은 매치하기 어려운 우아함으로 상상적 판단을 위 grade시키는 어생됩니다. 이 카사 모나코는 매치하기 어려운 우아함을еле여 smokes realiz합니다. 이 카사 모나코는 제공합니다. 이 카사 모나코는 매치하기 어려운 우아함을 생각하면서ange 일하는 우아함을 seminars합니다. 이쁘게까지 함께 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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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모나코 주택 이 주택은 2019년 11월 19일에 155만 9천 달러에 판매되었으며 탁월한 위치의 언덕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지는 확장된 평면을 제공하며 맞춤형 및 디자이너 특징으로 완전히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전용 민간 컬대 삭에 위치한 이 주택은 단 6채 집만 있는 평화로운 전망을 제공합니다. 이 집은 루프탑이 보이지 않는 자연의 경치를 보장하여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경치를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유리물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면 잔디 덮임벽이 장식된 현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큰 거실에는 11피트 스무스 천장, 내장형 조명, 크라운 몰딩, 스카이라이트, 그리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석재벽난로가 있습니다. 주방은 요리를 즐기기에 완벽하며 풍부한 수납 공간, 아름다운 캐비닛, 대리석 카운터탑, 센터 아일랜드, 스테인레스 스틸 가전제품 및 아늑한 식사 공간이 특징입니다. 넓은 마스터 베드룸에는 정리함이 장착된 워크인 크로젯이 있으며, 마스터 욕실에는 커스텀 타일로 마감된 오버사이즈 샤워 및 개별 욕조가 있어 개인 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추가 침실은 크기가 크며, 하나는 워크인 크로젯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욕실은 커스텀 타일로 장식되어 있으며, 상부 카운터 싱크와 아름다운 화장대가 있습니다. 건물 면적을 약 300평방 피트로 확장하는 도심으로 완벽한 야외 엔터테인먼트 공간입니다. 맞춤형 벽돌 포장 도로는 현대적인 수납 공간과 에펙시 바닥재가 있는 과도한 이대착오로 이어집니다. 기타 시설로는 중앙 에어컨 및 가스 난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은 고급스러움, 편안함 및 흠잡을 데 없는 디자인의 조화로운 조합을 대표합니다. 고급스러움, 편안함 및 흠잡을 데 비용으로 간지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방은 요리를 즐기기에 완벽하며 풍부한 수납공간, 아름다움 캐비닛, 대리석 카운터탑, 센터 아일랜드, 스테인레스 스틸 가전제품 및 아늑한 식사 공간이 특징입니다. 넓은 마스터 베드룸에는 정리함이 장착된 워크인 크로젯이 있으며, 마스터 욕실에는 커스텀 타일로 마감된 오버사이즈 샤워 및 개별 욕조가 있어 개인 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추가 침실은 크기가 크며, 하나는 워크인 크로젯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욕실은 커스텀 타일로 장식되어 있으며, 상부 카운터 싱크와 아름다운 화장대가 있습니다. 건물 면적을 약 300평방 피트로 확장하는 도심으로 완벽한 야외 엔터테인먼트 공간입니다. 맞춤형 벽돌 포장 도로는 현대적인 수납공간과 에펙시 바닥재가 있는 과도한 이대착오로 이어집니다. 기타 시설로는 중앙 에어컨 및 가스 난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은 고급스러움, 편안함 및 흠잡을 데 없는 디자인의 조화로운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 주택은 고급스러움, 편안함을 대표합니다. 이 주택은 고급스러움, 편안함을 대표합니다. 고급스러움, 편안함을 대표합니다. 고급스러움, 편안함을 대표합니다. 고급스러움, 편안함 마르코 모델 주택은 2023년 8월 1일에 168만 달러에 판매된 것으로 높은 수요를 받는 나구나 우주에 자리한 이 주택은 3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로 구성된 탁월한 주거 경험을 제공합니다. 입장하면 언덕, 나무 및 매력적인 동네에 숨막히는 전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형의 꽃으로 장식된 중점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진 파티오 커버가 있는 평온한 야외 공간을 제공합니다. 내부에서 모자이크 트라베르틴 바닥재가 부엌과 욕실을 흐르며 넓은 거실에는 맞춤형 나무 난로와 내장 선반장이 있습니다. 나무 바닥, 스카이라이트 미켄 조명은 우아함과 따뜻함을 더해줍니다. 마스터 욕실은 고급스러운 제트 욕조, 더블 싱크 세면대 및 벽덕계로 스파 같은 휴식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집 전체에서 스무스 천장, 크라운 몰딩 및 내장 조명이 세련미에 기여하며 플랜테이션 셔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조명 제어를 제공합니다. 중앙 에어컨은 연중 내내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대형 더블 차고는 충분한 주차 공간과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복도 천장에 햇빛이 비치는 커버된 설룸은 성체의 천장 팬, 스카이라이트 및 큰 창문이 우아하게 어우러져 성숙한 나무, 그린벨트 및 동네의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합니다. 리모델링된 주방은 스테일리스 스틸 가전제품, 맞춤형 캐비닛, 내장형 조명, 우아한 벽면 디자인, 그리고 석영 카운터탑이 특징인 셰프의 꿈입니다. 나구나 우주의 이 진주 같은 보석은 그 화려한 경치, 아름다운 중정, 맞춤형 기능 및 고급 마감제로 편안함과 세련미를 모두 갖추어 이국적인 주거 경험을 제공합니다. 나구나 우주의 이 진주 같은 보석은 그 화려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나구나 우주의 이 진주 같은 보석은 그 화려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 모나코 모델은 2022년 6월 16일에 168만 0,000달러에 판매된 그랜드 피날레 중 가장 큰 모델 중 하나로 3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으며, 실내 공간은 2,500평방피트에 이릅니다. 중앙 에어컨과 가스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스라인을 갖춘 몇몇 집 중 하나로 돋보입니다. 이 분리형 맞춤형 주택은 11피트 높이의 천장, 아주 넓은 방들 및 원격 제어 스웨이드가 있는 5개의 창문을 비롯한 독특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이 주거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진짜 하드우드 바다, 별도로 재구성된 형광과 엄청나게 큰 마스터 베드룸, 그리고 맞춤형 디자인 마스터 베드룸 옷장이 있습니다. 맞춤형 디자인 부엌은 셰프의 꿈이며, 냉장고, 가스 레인지, 데코 월 오븐 이 전자 레인지, 보쉬 시기 세척기, 그리고 식량 저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기 커스텀 창문 커버와 사용자 지정문은 큰 후면 파티오로 이어지며, 큰 거실 이 대거실에는 가스 벽난로가 있으며, 크라운 몰딩과 새로운 베이스보드가 전반적으로 우아함을 더해줍니다. 거대한 마스터 베드룸과 욕실은 성끈 욕조와 별도의 샤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고는 수도 보일러 및 공기 핸들러를 위한 별도의 옷장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카사 모나코 모델은 넓음, 기능성 및 맞춤 기능의 독특한 조화를 제공하여 편안한 생활 경험을 선사합니다. 차고는 적금세글 Dean Skop 콜롬비아 모델 콜롬비아 모델은 2022년 4월 13일에 170만 달러에 판매된 공유벽이 없는 55세 이상의 리조트 스타일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업데이트된 고급 주택입니다. 고층고와 개방적인 평면은 넓은 환경을 만들며 자연적인 경치와 넓은 초원은 평온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이 주택은 우수한 위치에서 우아한 디자인으로 최대한의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풍부한 자연광으로 인해 특히 밝으며 크라운 모딩, 더블 팬 윈도우 및 엔지니어링 등 하드우드 바닥이 공간 전체에 미치는 특징입니다. 부엌은 누에너지를 절약하는 스테인레스 스틸 가전제품과 풍부한 추가 수납 캐비닛을 자랑합니다. 위아래로 업데이트되고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인 이 콜롬비아 모델은 스타일, 편안함 및 편리성의 완벽한 조화를 제공하여 세련된 삶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유아하게 자극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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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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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대한의 편안함과 우아함을 위해 디자인된 이 집은 자연광으로 가득 차 있어 환기가 잘되고 최근 설치된 튜브로 더 많은 조명을 확보했습니다. 화장실에는 하이테크 비대가 추가되었으며 편의를 위해 넓은 샤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라운 몰딩, 이중 유리 창문 및 엔지니어링 된 하드우드 바닥은 집 전체의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차고에서 직접 내부 복도로 가는 문은 편리성을 더해줍니다. 주방은 주목할 만한데 에너지 효율적인 스테인리스 스틸 가전제품, 와인쿨러, 터치리스 수전기, 그리고 노래방이 가능한 글트인 미디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수납 공간은 모든 물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집은 최고급 소재와 디자인으로 가득 차 있어 매력적인 취향을 충족시키며 바람직한 7번 게이트에 가까이 위치하여 활기찬 커뮤니티에서 편안함, 편의성 및 우아함의 조합을 제공합니다. 이 집은 최고급 소재와 디자인으로 가득 차가운 것입니다. 10월 21일에 179만 달러에 판매된 콜롬비아 모델은 그 독특한 디자인을 과시하기 위해 신중하게 업그레이드된 기능적 예술 작품의 조각입니다. 두 대의 차구가 있는 이 단독주택은 조용한 거리에 자리하고 있어 우아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요구에 맞게 디자인된 이 부동산은 2400평방피트 이상의 고급 주거 공간을 자랑하며 고급 마감제로 마감된 3개의 침실과 2개의 화장실을 특징으로 합니다. 높은 볼트 천장, 아름다운 하드우드 바닥, 돌 벽난로, 즉석 온수 시스템 및 4개의 큰 스카이라이트와 함께 집을 자연광으로 채우는 2개의 튜브가 있습니다. 개방적인 고급 주방은 큰 센터 아일랜드를 갖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넓은 아침 식사 공간은 거대한 창문으로 환상적인 전망과 풍부한 자연광을 제공하는 것일로 연결됩니다. 이 부동산에는 신발 수납장, 수납 공간과 대리석 입구도 포함되어 있어 실용성과 호화로움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줍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연회를 하려면 야외 파티호와 좌석 공간이 이상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집은 예술적인 디자인과 현대적인 기능성이 결합된 진정한 걸작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6일에 179만 5천 달러에 판매된 파사팔마 모델은 11피트 천장과 넓은 생활 공간을 갖춘 멋진 리모델링된 주택으로 풍부한 야외 공간을 활용하여 완벽하게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개인 입구 안뜨를 통해 들어가면 디자이너가 선택한 마감재와 하이엔드 조명으로 완전히 리모델링된 넓고 정교하게 제작된 주택이 펼쳐집니다. 대형 마스터 침실은 정교하게 꾸며져 있으며 특별히 디자인된 워크인 클로젯과 독특한 샤워룸 및 담수욕조가 있는 화려한 마스터 욕실을 자랑합니다. 다인인 룸과 넓은 버실은 내장형 미디어 센터와 유리안반 가스 벽난로가 있는데 매혹적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또한 뷰를 갖춘 커스텀 주방은 새로게 디자인된 센터 아일랜드와 충분한 찬장 공간, 빌트인 데스크 공간 및 와인 냉장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형 이대차고는 맞춤형 수납 패비닉과 새로운 에폭시 바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복수의 스카이라이트는 실내로 야외를 불러들이는데 기여하고, 사용자 지정된 내장형 조명, 부엌과 욕실에서의 슬래브 석영 및 하일 사용, 그리고 퀄리티 업그레이드된 다른 기능으로는 주방과 욕실, 그리고 신규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세탁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프런트 코트야드와 리어 파티온은 즐거움을 위한 초대형 야외 공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카사팔마 모델은 진정으로 독특한 형태의 고급 스타일 및 신중한 디자인의 종화를 제공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사팔마 모델은 2023년 6월 2일에 195만 달러에 팔린 것으로 산후한 카피스트라노의 개체 앤 가르보드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러에 의해 완전히 개조되어 다른 어떤 집과도 다른 특별함을 자랑합니다. 이 집은 고요함과 정교함을 풍기는 커스텀 디자인 및 디자이너 피니시로 가득하며 완전히 개조되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면 11피트 높은 매끈한 천장, 맞춤형 목재 보살핀, 스카이라이트 장식 조명으로 인사받을 것입니다. 집 전체에는 아름다운 맞춤형 수공의 도자기 타일 바닥이 깔려있어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 냅니다. 3개의 침실, 2.5개의 욕실, 그리고 2260평방피트의 공간이 있어 이 집은 높은 천장, 넓은 창문, 그리고 슬라이딩 유리문으로 자연광을 곳곳에 적게 합니다. 이 집의 가장 빼어난 특징 중 하나는 풍경이 아름다운 포장된 파티오인데 나무, 언덕 및 자연의 180도 경치를 제공하여 명상적이고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우아한 부엌은 빌트인 스테인레스 스틸 가전제품, 5개의 버너 비킨 가스 스토브와 테르마도르 오븐닉 워민 드로워를 갖추고 카운터탑은 프렌치 보마니에를 석회함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캐빈이든 손으로 테두리를 그린 커스텀 제작입니다. 또한 게스트를 위한 파우더 룸으로 추가된 세 번째 욕실은 스콘백 클리스탈 샨델리어가 특징입니다. 부엌과 욕실 모두 추운 날씨에도 편안함을 더하기 위해 바닥 난방이 있습니다. 주 침실에는 워크인 클로젯이 있으며 커스텀 타일 샤워 시설이 갖춰진 스위트 바스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은 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분수가 있는 아름다운 중점으로 연결되어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세 번째 침실은 집 손님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두 번째 욕실과 직접 이어져 있습니다. 기타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싱크와 추가 저장 공간이 있는 실내 세탁실, 넓은 수납 공간, 중앙 에어컨 및 난방, 워터 소프트너 및 여분의 저장 공간과 가스 연결이 갖춰진 큰 두 대의 착오가 포함됩니다. 이 집은 예술적인 디자인과 현대적인 기능을 조화로게 결합하여 진정으로 탁월한 삶을 제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중개인으로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공항 및 기술관리 분야에서 두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로서 고객님의 부동산 거래를 성심껏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